먼저 믿고 보는 뽀블리 박보영씨 무대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보영씨 나와주세요 박보영씨는요 상위 1% 여신검사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세상에서 제일 흔한 여자로 부활한 고세연 역을 맡았습니다 우리 보영씨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손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박보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캐릭터라는 소문이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는데요 상위 1% 여신검사의 프로페셔널한 면모에서 세제를 흔녀의 러블리한 매력까지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팔색 매력을 뽐낼 믿고 보는 뽀블리 박보영씨의 모습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측도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보영씨 다시 한번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여신검사에서 세제를 흔녀로 부활을 했습니다 좀 못마땅한 뾰로퉁한 표정과 포즈 혹시 뭐 있을까요? 입을 앙 다면 네 좋습니다 아이고 네 사랑스럽습니다 러블리라는 말이 사람으로 환생한다면 우리 박보영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포즈 그대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왼쪽도 네 감사합니다 네 반대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안효섭씨 무대 위로 함께 보시고 투샷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예 아이고 키 차이 좀 보십시오 예 너무나 바람직합니다 예 교과서에 등재되어야 될 바람직한 키 차이 예 두 분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다정하게 팔짱을 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메이징한 케미가 벌써부터 느껴지는데요 극중 두 사람은 20년 지기 절친으로 현실 남사친 여사친 케미를 발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손 함께 흔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예비 시청자들에게 구슬 커플로 불리고 있는 두 사람 함께 펼칠 반전 비주얼 판타지에 기대가 절로 높아집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두 분 사랑스럽게 함께 하트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함께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하트 그대로 정면도 한번 다시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왼쪽도 그대로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우리 박보영씨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안효섭씨의 단독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나 효섭씨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안효섭씨는 하위 1% 안구 테러 재벌 2세에서 새잘못 남신으로 부활한 차민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잘 키운 1등급 영혼과 영혼 소생구슬 어비스로 인해 눈만 마주쳐도 1초만에 입덕을 유발하는 얼굴 천재 역할을 맡으셨네요 예 너무나 바람직합니다 예 오른쪽도 한번 끝까지 바라봐 주시죠 예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안효섭씨의 색다른 면모가 폭발할 것이 예고가 돼서 기대가 큽니다 예 우리 효섭씨 정면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예 새잘못 남신다운 외모를 한껏 뽐낼 수 있는 자신만만한 포즈 뭐 있을까요 예 나는 조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 V자를 얼굴 밑에 대시고 예 이런 포즈 어떨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얼굴을 해가지고 왜 활용을 못하니 예 예 좋습니다 예 아이고 예 숨 한번 크게 쉬세요 예 꽃받침 좋습니다 예 예 왼쪽도 한번 꽃받침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른쪽도 꽃받침 한번 예 꽃받침 손을 뒤집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